야구보서 4장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야구보소 5장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넋으로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기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사된 아래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지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구른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번호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극율이 많은 분이십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락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내 형제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10편 45편 내가 왕을 위해 아름다운 시를 읊조리게 되니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형은 능숙한 작가의 것입니다 왕은 사람이 나온 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왕의 입술 안으로 은혜가 쏟아졌으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오 지극히 강하시니요 왕의 칼을 옆에 차고 명아와 위험으로 옷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을을 위해 위험있게 말을 타고 당당히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적들의 심장을 뚫으니 그들이 왕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옥자는 영원할 것이며 주의 나라에게는 공의의 규가 될 것입니다 왕의 의를 사랑하고 악을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왕의 모든 옷에서 모략발로에와 계피향이 나며 상하공에서 흘러나오는 편악소리가 왕을 기쁘게 합니다 왕이 소중히 여기는 여자들 가운데 왕의 딸들이 있고 왕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왕호가 있습니다 옷 따라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들과 내 아버지의 집은 이제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에 흐뭇해하실 것이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 너는 왕께 경배하여라 도로의 딸이 선물을 들고 올 것이오 부여한 백성들도 내 은총을 구할 것이다 왕의 딸이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은 것입니다 그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며 신여들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끄는 대로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은 왕의 조상의 자리를 이어받고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왕들로 삼을 것입니다 내가 온 세대에 걸쳐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 왕의 término 그 Rinpoche 이끄 이쁘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